처음이거든요? 앞에 애들은 우만나한테 찍어가지고 으하하하하하하 그게 뭐야! 그만하라고! 그만하라고 했잖아!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자신이 찾아지더라 너나 나나 난 저 친구한테는 바보 같잖아 어? 나 두하가 데리러 왔대 먼저 가봐야겠다 뭐야 가는거야? 가면 내가 쏠게 안녕! 아 뭐야! 아 맨날 저래 나랑 별로 안 있으래서 안좋은 추억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한다라 야 그래도 재밌게 놀았나보다? 응 근데 나 버리면서 남자친구 했다고 그래서 지금 한... 언급하지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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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그래도 하늘 앞에서 뭔가 대사를 읽는거랑 행동하는거는 정말 다르잖아요 무대에서 그...